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, 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네요. 그리고 제가 여기 쉼터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작년인가? 재작년에 우리 아이들이 공연해 갖고 온 것이 동기가 되었는데 일주일에 한 3시간 정도 참여하고 있어요. 그런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항상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를 손감수가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더라고요. 감사하게 됐어요. 그리고 제가 더 감사한 것은 소중한 가족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아들, 딸들이 건강하게 또 하나님 사랑 안에서 또 우리 자손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서 감사하고요. 또 이 귀한 시간을 또 마련해 줘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. 우리 깨꼬리같이 선생님이 또 확인 전화까지 해주시고 그래서 또 오늘 잊지 않고 또 참여하게 된 것 감사드리고요. 항상 생활 속에 늘 감사하는 사람 또 모든 것들을 기뻐하며 또 주신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 되기를 바라요. 정말 감사해요. 감사합니다. 안까요?